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더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28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팀명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혜인은 저희 다섯은 앞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래도 저희의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위해 싸우겠다며 이름이 어떻게 될든 뉴진스 네버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더원은 이날 뉴진스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더원은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 계약 해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 계약 당사자인 어더원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더원은 그러면서 어더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더어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